오늘의 주인공이죠. 트위치 게이의 최고의 미녀 두 분을 모셨습니다. 게임도 잘하고 네 안녕하세요 최정문입니다. 제가 이렇게 게임 방송 오랜만에 해서 오늘 정말 신이 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게임하는 모습 재미있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최정문 양은 어느 정도 하는지. 그게 9시간 했대요 지금 배틀가면 딱 9시간. 블랙터가 스팀이 들어오면 9시간 넘어요. 아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. 저 탑 텐데 여러 번 들었어요. 저 탑 텐데 여러 번 들었어요. 혼자 어디 가요? 어 저기 2층이다. 혼자 어디 가요? 혼자 어디 가? 혼자 어디 가요? 제 말 잘 들으세요. SW255 방향 2층에 사람이 있거든요. SW255 방향. 네 저 그 바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남아 뒤에 있어요. 이제 Z를 눌러서 제 쪽으로 뛸 거예요. 거길 조심하면서. 자 뛰세요. 뛰라고요? 네 아니. 아 뛰라고. 아 뛰라고. 저 탑 텐데 여러 번 들었어요. Z를 누르고. 나 진짜? 진짜 나. 제발. 제발요. 저 죽어요. 아이고 아니고. 왜 안 가. 제발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내가 키보드를 했거든요. 침략이 8등이에요. 웃다 그랬는데 8등. 절대 안 가요. 아니 어떻게. 웃다 그랬는데 8등이지? 아아아아악. 2. 이렇게. 감사합니다.